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96번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도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을 거에요. 자 not because a but because b 구문입니다. 자 이건 뜻이 뭘까요? 네 not a but b랑 같은 거죠. 그런데 그 a 자리에 이렇게 because 절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but 말고 여기에 그냥 that을 써도 이 that이 because와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도 that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not a 다음에 그리고 또 배워야 될 내용이 뒤에 because 절이 나와요. 자 그리고 b가 오는데 요거는 뜻이 b라고 해서 b라고 해서 a는 아니다. a가 아니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광펜을 한번 칠해보면은 그 위에 꺼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b라고 해서 요게 아니다에 초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가 글을 좋아하죠. 자 not because 뒤에 but because 입니다. 자 그가 결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약간의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글을 좋아하죠. 되셨죠? 자 few와 a few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겠죠. few는 부정이고 a few는 긍정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자 you should not despise. despise는 뭐예요? 이거는 뭔가 좀 깔보는 거죠. 멸시하고 경시하는 거죠. 한 사람을요. 뭐 때문에?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한 사람을 깔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3번에 he wished to resign이죠. resign은 그만두는 거죠. 은퇴하는 겁니다. 자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자 not that but that이죠. 요거는 뭐가 같다고요? 위에서 not because, but because 하고 그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쳤고 지친 거죠. want and wary. 지치고 힘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not 되시고 but 되시죠? 내가 시저를 시저라고 하기도 하고 어 카이사르라고도 하죠. 카이사르 그래서 내가 가이사 즉 시저를 갖다가 어 신약성용에서는 가이사라 그래요. 가이사. 그쵸? 원래 카이사르 또는 시저 영어식 발음은 내가 시저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not that but that인데 that이 되게 생각이 됐죠. 그쵸? 너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쵸? 더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쵸?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that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he did not come because he was satisfied. 자 그가 만족스럽다고 해서 오지는 않았다. 그쵸? 그가 만족스럽다고 해서 오지 않았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7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그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그쵸? 예 오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you must not buy. 그쵸? 너는 사지 말아야 되죠? 뭘 사지 말아요? 그러한 비싼 것을 사지 말아야 되죠? 자 너의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비싼 것을 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긴 문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죠. honor 그죠? 이러한 영웅들을 갖다가 그렇게 여기죠. 자 not because but because죠? 바로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용맹스럽고 이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할 수 있죠? 뭐를 할 수 있어요? splendid deed니까 바로 훌륭한 그쵸? 훌륭한 그러한 행위 행동 그쵸?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영웅들을. 그 다음에 2번에 한 사람이 너의 친구래요. 자 not because but because죠? 네 그래서 그의 super realities 바로 우월성이죠. 우월성. 우월성 때문에 너의 친구가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something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열려있는 무언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의 네이처. 어떤 본성으로부터 그의 본성까지에 열려져 있는 열려져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그건 뭡니까? 바로 어떤 way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 바로 너하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닫혀있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또는 그 길이라고 하죠. 그 길이 너의 본성으로부터 그의 본성으로 가는 그 열려있는 무언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친구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과는 닫혀져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근데 그 닫혀져 있는 뭔가가 바로 나와 너 사이에 열려져 있다면 너와 나는 친구인거죠. 그쵸. 예.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플라워죠. 꽃인데 어떤 꽃이에요? 예. 창가에 있는 꽃이죠. 얘가 뭐다? 컴페니온이래요. 컴페니온은 뭐예요? 친구란 얘기죠. 친구. 근데 어떤 친구입니까? Will never say.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하지 않습니까? 크로스띵이죠. 여러분 크로스는요. 얘가 형용사로 이게 좀 짜증나는 그쵸. 짜증나는 화가 나는 이런 뜻이에요. 화가 난 뭔가 짜증스럽고 화가 나게 할만한 말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누구에게도 그리고 언제나 아름다워 보이고 웃는 것처럼 보이는 는 게 바로 뭐다?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바로 창가 속의 꽃이죠. 그래서 Do not despise 해요. 그렇죠? 그것을 멸시하지 말래요. 그 꽃을. 왜냐하면 그게 값싸기 때문에 값싸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멸시하지 말아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이 값싸다고 해서 그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작가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죠? 어떤 감정입니까? 그 퍼블릭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대중 그렇죠. 대중. 대중이 좋아해야 한다. What they write죠. 그들이 쓰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라는 감정. 그리고 그렇죠? 아직 이 대절이 안 끝났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책이 Do not sell. 팔리지 않는다면 그 결점이 Is not with them.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래의 법이니까 바로 대중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필링이죠. 됐습니까? 자. 형광선을 한번 칠해볼게요. 대절에 걸리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다. 그렇죠? 이게 대절에 걸립니다. 가운데 두 번째 이 내용에는 이 푸절이 삽입이 된 거죠.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작가들 사이에는 작가들 안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감정? 대중이 좋아해야 한다. 그들이 쓰는 것을. 그리고 만약에 그 책이 잘 팔리지 않으면 그 결점은 그들에게 있는 거죠. 대중에게 있는 거지. 아니 저기 작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있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나는 결코 만나보질 못했죠. 작가를. 어떤 작가예요? 인정하는 작가. 즉, 대디아를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이 did not buy his book. 그의 책을 안 사는데 바로 그 책이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뜻이 뭐랑 같아요? not interesting 과 비슷한 겁니다. 흥미롭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책을 사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작가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현재 원리의 경험이죠. Have a never met. 자,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벌써 90 몇 번이죠? 네. 96번까지가 지금 끝났어요. 네. 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힘내시고요.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